네 이번 시간에는 브랜치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브랜치라는 말, 태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그럼요. 네. 어 브랜치는 무슨 뜻이죠? 가지입니다. 가지라는 뜻이죠. 가지치기라는 뜻이에요. 네. 태그는? 꼬리표? 꼬리표고 우리가 태깅한다. 아니면 옷에 있는 태그. 이런 것들이 그 옷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이 붙어있는 게 태그잖아요. 그거랑 똑같진 않지만 되게 유사한 개념이 브랜치와 태그예요. 브랜치는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, 피로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이 방향에서 그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그 복사한 소스코드에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아.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예를 들면 개발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실험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실험적인 기능. 그럼 그거는 그 기능 자체가 진보성이 되게 커서 이 기능이 실제로 부연에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좀 위험한. 네. 아니면 이 기능이 막상 만들어놨을 때 의사결정 단계에서 아 우리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. 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일반 지금까지 작업하던 소스코드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막상 그 기능이 채택되지 않거나 이 기능이 우리가 구현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아직 받쳐지지 않아거나 그런 경우에 그 소스코드를 이 소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코드에서 도려내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죠. 마치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를 타면 타는 건 쉽지만 그 잉크를 물속에서 회수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. 그만큼 어렵진 않지만.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가 해볼 케이스인데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웹서비스인 경우에는 실서버라는 데 반영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그 웹서비스의 어떤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게 앱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그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준비를 할 때 이제 이런 거죠.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은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야 되는 것과 함께 현재 이걸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것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바로 그런 경우에 소스 코드를 또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버전에서는 출시를 위한 안정화 작업에 집중을 하는 경우에 이제 브랜칭을 한다는 거죠. 여기 제가 사진을 준비해놨는데 이게 브랜치예요.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트렁크라고 되어 있는 건 트렁크는 뭐죠? 영어 잘하시니까? 잘한다고 누가 하려고? 빨리 얘기하시죠. 트렁크는 줄기 아닌가요? 그렇죠. 줄기.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기둥에 해당되는 게 줄기고 그 줄기로부터 파생된 잔 가지가 가지는 같은 말이네요. 그걸 이제 브랜치라고 하죠. 그래서 이 트렁크는 메인 개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브랜치는 잔 개발 소스 또는 서브 개발, 서브 작업들과 관련된 소스 코드가 브랜치라고 생각하십니다. 그러니까 서브 개발을 할 때 브랜칭을 한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브랜칭을 한다고 하죠. 그래서 트렁크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발 작업이 트렁크에서 일어나고 예외적인 어떤 활동들, 작업들이 이 브랜치를 통해서 이 트렁크와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브랜치는 브랜치대로 그냥 그 사용이 개발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로 일단은 가지치기를 했는데 진행해 나가면서 이 가지를 다시 트렁크로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머지, 우리말로는 합산, 병합 이렇게 얘기하죠. 서브로 개발을 막 해놨는데 사람들이 와 좋다 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케이스에서는 예를 들면 실험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그 기능의 개발이 끝났고 그 기능을 채택하자라는 의사결정이 떨어지면 그러면 브랜치에서 개발하던 걸 트렁크에다가 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. 트렁크에서 필요 없는 기능을 도려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트렁크에 없는 기능을 브랜치로 해서 그걸 합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라는 거죠. 그것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전자보단 후자가 일반적으로 쉽다는 겁니다. 그리고 보시면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. 태그는 어떤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일종의 스냅샷 같은 거예요.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제품을 출시를 해요. 그럼 출시를 할 때마다 그 출시한 상태의 소스 코드를 어딘가에 기록하거나 저장해 놓아야 되는 피로들이 생기거든요. 그런 경우에 태깅을 하는 거예요. 태그에다가 저장을 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버전에 대한 소스 코드가 필요할 때 바로 그 태그라고 하는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. 지금까지 제가 개념적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개념적인 얘기를 했거든요. 이제 실질적으로 브랜치와 태그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 개념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좀 헷갈렸거나 아니면 잠깐 정신을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실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.